다음 주 시작되는 18살부터 49살까지 백신 예약을 앞두고 정부가 예약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본인 인증이 전보다 더 간편해졌고 또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대신 예약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남주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오는 9일 예약이 시작되는 18에서 49세 접종 대상자는 1,621만 명으로 50대 대상자의 2배가 넘습니다. 접속 장애를 막기 위해 정부는 10부제 예약 방식에 이어 본인 인증 절차를 민간 기업에 맡겼습니다. 예약 접속 화면에서 기존의 휴대전화와 인증서 외에 카카오, 네이버, 패스앱으로도 본인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 시스템 밖에서 미리 인증하는 만큼 이후 예약 처리가 좀 더 빨라지는 겁니다. 서버도 확충해 시간당 처리 건수를 30만 건에서 100만 건으로 늘렸습니다. 50대 예약 당시 동시 접속이 1천만 건 몰린 원인으로 꼽힌 여러 단말기를 통한 동시 접속과 대리 예약은 막혔습니다. 본인 인증은 10분당 1회만 가능하고 PC와 휴대전화로 동시에 예약을 시도할 경우 최초 인증된 장비 외에는 접속이 차단됩니다. 이달 말부터 40대 이하 접종이 본격화되지만 교육부는 오는 11월 18일 치러지는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는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도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지난해와 달리 시험 시간에는 책상 칸막이를 하지 않고 점심시간에만 종이 재질의 칸막이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SBS 남주현입니다.